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평택지역팀장 이한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 용희동에 위치한 총 8층 28세대 도시형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은 신축 현장인데요 오늘도 3억 후반대의 대물권을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일반 분양은 4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물권 한 세대만 3억대입니다 지난번에도 3억대는 한 세대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나온 이유는 대물 현장을 보시고 계약을 두 개 하셨는데 다른 층을 하셨어요 그만큼 오늘의 현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 4억 중반대의 고층 현장을 두 분께서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운 좋게 대물세대 3억대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으로 인프라는 생활 인프라 완전히 잘 꾸려져 있고요 우선 스타필드가 도보 5분, 안성IC 차로 1분 왔다 갔다 하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주차장은 보시다시피 자주식으로 1층은 마련되어 있고 지하 1층까지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넓은 실내 46평형 실내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기분이 좋아지는 오늘 현장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전실 크기도 넉넉하고 타일로 전체를 마감해놨습니다 신발장은 총 긴장으로 4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문이 있는데 이건 팬트리예요 이렇게 넓은 팬트리 평택에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길이가 무려 2m 60 전실부터 기분이 좋아요 오늘 현장은 46평형입니다 넓은 주방부터 보시죠 주방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수납공간 나와있고 이게 필름지 처리한 게 아니라 다 도장 마감을 해놓은 겁니다 안쪽으로는 상부장을 없애고 개방감을 더 준 모습입니다 주방 옵션으로는 식기세척기,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숨어있어요 멀티 공간이 넓어서 식탁자리도 충분히 나오는 주방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안방 보시죠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4m 10에 3m 80이 나오는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 공간만 해도 굉장히 넓은데 드레스룸까지 있어요 드레스룸도 슬라이딩 도어로 드레스룸 크기도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3m 40 붓박이장은 별도로 그리고 안방 욕실 보시죠 메인 욕실급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 파티션이 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거울과 수납장, 넓은 안방 욕실입니다 넓은 안방 보셨는데 벌써 반하신 거 아니죠? 거실 가루 폭이 4m 70이 나옵니다 층구도 2m 75 높은 우물현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고 실링팬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있습니다 방을 제외한 전체 벽면은 웨이스 코팅으로 고급스럽게 방을 제외한 모든 벽면은 고급스러운 웨이스 코팅으로 이거 모기 퇴치기 아니에요 벽등입니다 광활한 주방과 안방, 거실 보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2번 방, 3번 방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보시죠 폭이 넓게 잘 나온 메인 욕실입니다 금장 포인트가 아주 고급스럽네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있고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션이 나오면 세면대와 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알차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쪽으로 2번 방 바로 보시죠 2번 방 사이즈가 3m 50에 3m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2번 방에 붙박이장까지 애드롯은 문제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방입니다 3번 방도 굉장히 큽니다 2m 90에 2m 70 사이즈고 오늘 현장 천장 봐주시면 모든 방과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3번 방에도 우리 아이들 옷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전체 붙박이장 3번 방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크기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잔짐들 여기 두시고 워시타워는 이쪽에 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평택 용의동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신축 현장 가보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실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46평형이고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죠 분양가는 지금 딱 한 세대 3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입주금은 5천만원만 있으시면 되고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쉽고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잘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 스타필드가 있고요 위치도 좋고 실내도 좋고 분양가까지 좋은 오늘의 현장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하아마TV로 연락주세요